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안녕하세요! 가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리퀘스트가 가장 많았던 한국어 배경에 대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카오님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셨나요? 그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저는 한국어를 공부 시작한지 3년째고요 처음에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숙명요대 음악단에서 3개월을 다녔습니다 그 후 일본 돌아와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한국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포기! 아! 포기 말고 보기! 이거 뭐냐면 한국 드라마랑 예놈 프로 보기예요 많이 하고 있는 분들 많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랑 예논을 보는 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드라마는 실제로 안 쓰는 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는 한국 드라마보다 한국 예논을 추정해요 예논 같은 거는 무한토전 랭맨 그런 것도 많지만 내가 추정하는 거는 국물 농장이든지 슈퍼맨이 돌아왔다든지 약간 애들도 보는 그런 예논이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수능 단어 같은 것도 간단한 단어가 많고 그리고 밑에 테러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잘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트는 거랑 읽은 거 그리고 단어 이해 를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그냥 재밌게 보면 키에 한국어가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일본도 똑같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쓰는 단어 같은 거는 실제로 있으면 약간 어색하거나 오타쿠티 나거나 뭐 그렇게 낫기 때문에 나는 드라마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는 제정 안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한국어를 알아듣게 되면 단어 단어 가 조금이라도 알아듣게 되면 저는 자막 없이 뭐 예능든지 드라마든지 보는 거 주장합니다 영화도 자 두 번째 수기 수기는 나는 딱 하나 카톡 카톡을 한국 사람이란 해야 쓰는 거 잘 되는 거 같아요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유명한 건 읽기 수기 나는 읽기는 그냥 학원에 다니던 거 아니면 개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좀 읽기는 추천은 못하겠어요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쓰면 틀리는 거 그대로 배우고 가거나 뭐 좀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모르고 가니까 나는 읽기보다 카톡 진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생각하기 그거 뭐냐면 내가 혼자 살긴 한데 고양이도 길고 있고 나는 굉장히 혼자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양이한테 말을 볼 때 그리고 혼자말을 할 때 다 한국말로 해요 그리고 생각할 때도 다 한국말로 생각해요 이제야 익숙해졌지만 옛날에 그거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혼자말도 일본말로 했는데 그걸 나전에 일본말로 혼자말로 했던 후 머릿속에서 아 이거 일본 한국말이었으면 뭐라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요 밖에 나와서 아츠 뭐 잠을 이렇게 할 때 아츠 말해볼 때 아츠가 한국말이었으면 아 더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잠을 할 때 머리 속에서 아 한국말이었으면 추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혼자말이 한국말로 나와요 그리고 추가로 쇼핑하러 나가거나 했을 때 직원만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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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난데 이거 다른 사이즈 있나요? 이거 다른 색깔 있나요? 이거 물어볼 때 말할 때는 다른 사이즈가 있나요? 다른 사이즈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머리 속에서는 이거 한국어여으면 어떻게 물어봐야될까 이거를 한 개 한 개씩 생각해요 여기는 일본이니까 한국말 당연히 쓸 수는 없고 생각맞네요 자 네번째 이거 대리중이에요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도 자주 자꾸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처음에 인사밖에 못했어요 진짜 한국을 읽을 수 있는 정도? 근데 그때 제가 친한 언니 부모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맨날 나랑 만나서 밥을 먹자고 그랬어요 근데 언니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내가 내가 그날 학원에서 우학단에서 배우는 단어든지 문법든지 이걸 쓰면서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모르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고 어떻게든 언니랑 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더 금방 배우는 것 같아요 태화도 일본어를 못한 한국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태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말 배워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틀리면 신뢰되면 안 통하면 발음이 이상하면 이런 고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요 당연히 외국사람이 잘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고 그런거는 외국사람이니까 당연한거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발음이 이상하면 귀엽다고 하고 들리면 이건 이렇게 말한다 알려준 사람도 있고 저도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전천히 얘기하고 전천히 읽고 이해도 못하고 했던 거 맨날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하기 되기 전에 질리거나 바쁘다고 하거나 포기를 해요 질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바쁘긴 뭐가 바쁘 하고 싶은 거면 난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안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든지 뭐든지 좋아하면 잘하고 싶으면 쿡까지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보고 애는 한국 친구 많잖아 애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 애는 학원 다니잖아 나는 시간이 없잖아 나는 한국 친구 없잖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칠토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맨날 말을 하고 맨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칠토하고 부러워한 만큼 공부하면 돼요 세상에 빈계는 없습니다 암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책 같은 것도 한국에 3개월 가기 전에 하긴 했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된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의 실제로 말을 하고 읽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핑계를 만들지 말고 한국 공부를 끝까지 포기하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하는 자격이 있나 없나 싶다 또 말을 하러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는 저는 이쁘 그 아이를 검침 το 를